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B3세를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구요.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요. 장난감 렌탈 파일을 선택하시구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있는 대여 정보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셔서요. 첫번째 대여 아이디 더블클릭 고객코드 고객명 장난감 아이디 그 다음에 장난감 이름입니다. 대여 일자 대여 기간 일의 대여료 정립 포인트입니다. 첫번째가 대여 아이디구요. 고객코드 고객명 장난감 아이디 장난감 이름 대여 일자 대여 기간 일의 대여료 그 다음 정립 포인트 순호 데이터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구요. 두번째 필터에서는 이제 조건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대여 기간이 3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할 열에서 대여 기간을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일의 대여룰을 선택하시구요. 크거나 같다 15,000원의 값을 입력하십니다.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구요. 첫째 기준에서요. 대여 일자를 선택하시구요.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두번째 고객명을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선택하시구요. 정렬 순서 지정하셨다면 다음 누르시구요. 마침 누르신 다음 데이터 가져오기 창에서 표 형태로 가져올 거구요. 기존 워크시트 B3에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B3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여 기간은 3 이상이고 그 다음 일회의 정립금이 15,000 이상인 데이터를 정립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같은 날짜가 있다면 고객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구요. 고급필터 문제입니다. 고급필터 문제를 작성하실 때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시는데요. 회원 구분이 비회원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C2셀의 필드명과 비회원이 입력된 C4셀을 컨트롤 킬 이용해서 선택을 했구요. 조건을 입력할 데이터는 B28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필드명 회원 구분에 가서 비회원이 아니고입니다. 같지 않다. 라고 표현하시구요. 그 다음 정립포인트입니다. 정립포인트에 가셔서 필드명 복사하시구요. 컨트롤 C 아래쪽에 오셔서 회원 구분에다가 옆에다가 C28셀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정립포인트가 3000 보다 크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회원이 아니고 같은 조건이니까 엔드 조건이니까 같은 행에다가 크다 300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회원 구분이 비회원이 아니고 똑같은 걸 한 번 더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B29셀에 필드 조건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구요. B30셀에 그 다음 고객등급이 A인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등급 A라고 되어 있는 입력된 데이터를 D2와 D3셀 선택하고 복사 컨트롤 C D28셀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되 A라는 조건은 아래쪽에 크다 3000하고 다른 행에다 입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이 조건을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구요. 입력하다가 오타나 띄어쓰기 이런 부분에 실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고객명가 그 다음 회원 구분가 대여 일자 장난감 이름 장난감 이름과 대여료입니다. 장난감 이름은 대여 일자 앞에 있어서 선택하시고 위치만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구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데이터를 추출할 위치는 B34셀이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고객명 회원 구분 그 다음에 대여 일자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대여 일자 옮겨 놓으시구요. 이런 부분이 불편하시면 직접 입력하시는 게 좋으세요. 대여 일자 입력하시구요. 장난감 이름 대여료 이런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으신 다음에 안쪽에 데이터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에 정렬일 필터에 고급에 갑니다. A2부터 K2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을 선택하시구요. 다른 장소에 복사 가셔서 복사 위치는 B34부터 F34까지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건과 필드명은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이제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데이터는요. 위쪽에 있는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있는 표 1을 활용하되 첫번째 데이터부터 선택을 합니다. A3부터 드래그 하셔서요. K25 셀까지 선택하시구요. 선택하셨다면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구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수식을 입력할 거니까 equal 먼저 입력하시구요. 대여 아이디의 첫 문자가 1이고 이고란 얘기는 조건이 여러개인데 만족해야 된다. 앤드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AND 가로 여시구요. 대여 아이디의 첫 문자가 1이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레프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LEFT 가로 여시구요. 첫번째 데이터가 필요하는데요. 대여 아이디가 있는 첫번째 위치가 A열의 A3 셀을 클릭합니다. A3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는데 키보드 기능키 F4키를 두번 누르셔서 A열이 있지만 34567 행위 위치는 달라지면서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달러 A3 이라고 바꿔 놓으시구요. 심표 한자리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 가로 닫으시구요. 그 값이 1과 같습니까? 라고 이골 문자 1로 비교해 주시구요. 그리고 두번째 조건은 반납일자의 월이 5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을 추출한 함수가 먼스 함수 죠. MONTH 반납일자 첫번째 데이터가 H3 셀이 있구요. F4 F4 두번 누르셔서 달러 H3 이라고 표시가 된 상태에서 가로 닫구요. 그 값이 5하고 같습니까? 라고 5월 달입니까? 라고 값을 비교합니다. 이제 엔드 함수 가로 닫으시구요.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 파랑 이라고 했습니다. 글꼴 은 기울인 꼴 스타일 에 가셔서 글꼴 색깔 파랑 을 선택합니다. 버튼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1로 시작하구요. 그 다음에 5월달에 해당한 반납일자가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구요.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첫번째 H4부터 H22 영역에 반납일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일은 대여일자에 일자에 월의 대여기간 대여기간이 5개월 4개월 2개월 경과한 반납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함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H4셀 클릭하구요. DATE 가로 여시구요. 연도를 추출한 함수 이열 함수를 통해서 대여일자 F4셀 선택하고 신표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 값을 넣어주는데 연도는 F4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먼스도 입력하고 가로 열고 F4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단 여기에 도화기 하셔서요. 대여기간 몇개월 경과했는지 표시할 수 있는 G4셀을 클릭하고 신표 데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대여일자에 가서 가로 닫고 데이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대여일자에 대여기간이 도해진 반납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한값을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음 두번째 표 1의 장난감 아이디와 고객 등급가 할인액을 이용해서요. 표 5에다가 표 5 아래쪽에 있네요. 5에다가 D38부터 E40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표시합니다. 분류별 고객별 할인액의 평균을 구해라. 우선 평균을 구한다 하면 Average 함수가 필요할 것 같구요. D38세 선택하시고 AVERHE 입력하시고 조건 IF 라고 입력합니다. 첫번째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IF 가로 여시고 다시 한번 첫번째 조건을 묶어서 표현할 가로를 열었습니다. D4부터 D22 영역에 가서 F4 절대 참조 그 값이 A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는데 C38세를 기교해서 아래쪽으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기능키 F4를 두번 누르셔서 세번 누르셔서 C10만 고정하시고 38, 39, 40 그래서 C만 고정하고 ABC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첫번째 조건을 작성하셨다면 가로 닫고 곱하기 두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가로 문궈서 저리 하겠습니다. 가로 여시구요. MID라는 MID 함수를 이용하셔서 장난감 아이디에 세번째와 네번째를 추출해서 MB와 같습니까? BP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아이디가 있는 E4부터 E22까지 선택하되 소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절대 참조 그 다음 세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세번째와 네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요. MB 또는 BP와 같습니까? 37행에 있습니다. 기능키 F4 두번 누르셔서 37행만 고정하시구요. 가로 닫고 곱하기 이제 아 곱하기 여기까지 IF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건을 두 개를 곱하기 연결하셨으면 심표 음 그 다음 이 두가지 조건에 엔드함수를 이용해서 모두 만족하다면 저희는 만족한 데이터에 할인액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J4부터 J22 영역을 선택하고 F4 IF에 대한 가로 닫으시구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으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신 다음 아래로 소식 복사 오른쪽으로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표1의 회원 구분과 대여 기간과 장난감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여로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if 와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구요. 회원 구분이 비회원 인 경우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넣어볼까요? equal if 만약에 회원 구분에 가서 그 값이 비회원 같습니까? 문자 처리하셔서 equal 비회원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신표 대여 기간과 장난감 가격에 20% 곱한 값이며 대여 기간에 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장난감 가격에 20% 장난감 가격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표3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구요. 표3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려면 장난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장난감 가격을 찾아오기 위해서요. 장난감 VLOOKER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ER 장난감 아이디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와서 범위를 F25 부터 선택하셔 가지고요. H34까지 넣으셔도 되고 G34까지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찾을 열이 첫 번째 가져올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소식을 복사할 거니까 F4 절대 참조하시고 범위 정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우리는 가격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구요. 곱하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대여기간과 장난감 가격은 VLOOKER 기업을 통해서 구해졌구요. 장난감 가격의 20% 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20%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비회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비회원이 아니라면 회원이거나 그룹 입니다. 회원이거나 그룹 데이터는 대여기간에 다가 대여기간 G4 곱하기 그 다음에 1개월 대여료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VLOOKER 이용하셔서 가로 열고 장난감 아이디 신표 아래쪽에 오셔서 참조할 표 범위정하고 F4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정한 영역의 세 번째 1개월 대여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라고 3이라고 넣으시고 0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VLOOKER 에 대한 괄호 닫으시고요 EF 에 대한 괄호 닫으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 이고요 표 1에서 고객 등급 과 배송 방식 을 이용해서 배송비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에서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을 클릭 하시고 삽입 모듈을 클릭 합니다. 터블릭 펑션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FN 배송비 라고 입력 하신 다음 고객 등급 배송 방식 이라고 입력 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기본 배송비는 배송 방식이 택배일 경우는 3,000원 직원 방문일 경우는 5,000원 수령일 경우는 0이고 할인비율은 표 4를 참조 하라고 했습니다. 배송비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 배송비 곱하기 1,000원 할인률 계산식을 적용하시면 되는데 먼저요 아래쪽에다가 FN 배송비는 문제에서요 기본 배송비 곱하기 1,000원 할인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기본 배송비와 이 할인률 은 우리가 입력 받는 값이 아닙니다. 입력 받는 값은 고객 등급 값 배송 방식 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배송비와 할인율은 위쪽에서 값이 만들어져서 이쪽에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본 배송비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배송 방식을 입력 받는데 그 값이요 택배 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요 기본 배송비는 배송비는 얼마죠? 3,000원 이에요. 그 다음에 택배가 아닌데요. else if 배송방식이요. 입력받은 값이 택배가 아니라면 어 두번째가 뭔가요 직원 방문인가요? 직원 방문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된 기본 배송비는 5,000원 입니다. 세번째 택배비 아니고 직원 방문도 아니고 직접 수령이라면 else if를 사용하셔도 되구요. 비교하고 나머지 나머지에 대해서만 처리하겠다면 else 라고 작성하셔도 되구요. 기본 배송비는 직접 수령이니까 0입니다. 라고 넣으시구요. and if 라고 if 구문을 닫습니다. 여기에서 배송방식을 입력 받아가지고 기본 배송비가 구해져서 값을 기억합니다. 아래쪽에 넘겨줄 값을 기억할 거구요. 다시 이제 아래쪽에 오셔서 할인율을 구하셔야 되는데 할인율은 엑셀표에 가셔서 엑셀표에 가셔서 표4를 참조하래요. 고객등급이 A면 12% B면 7% C면 2% 라고 이 표를 참조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고객등급을 입력 받습니다. 근데 그 값이 A입니까? 비교하시구요. 그렇다면 then 우리는 할인율에다가 12% 0.12 라고 입력하시구요. else if 고객등급이 B라면 then 할인율이 0.07 7% 그러니까 0.07 나머지에 대해서는 C이니까 else 할인율은 0.02 2%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 and if 닫아주시구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기본 배송비도 구해졌구요. 할인율도 구해졌으니까 여기에 대입할 값들을 구해놨습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돌아오셔서 M4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 사용자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배송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고객등급을 넣으세요. 배송방식을 넣으세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각각에 해당한 기본 배송비와 할인율을 적용해서 배송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일의 데이터에 대여기간 하고요. 그 다음 배송방식을 이용해서 대여기간이 2개월 이상인 건수가 배송방식별로 몇 건이 있는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는 C26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sum 주어진 함수 if 가로 여시구요. 배송방식이 택배입니까? 직원 방문입니까? 직접 수령입니까? 라고 비교할 데이터 영역을 넣는데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할 범위 조건을 가로 열겠습니다. 배송방식에 가서 L4부터 L22까지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그 값이 택배입니까? 가로 닫으시구요. 곱하기 다시 한번 가로 여시구요. 대여기간에 가서 H4부터 H22 영역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그 값이 2개월 이상 그거나 같다 2라고 넣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숫자 1을 반환해서 sum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할 거구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0을 반환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구요. sum에 대한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서 학계를 구하면 8건 4건 5건 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은 5문항에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점수는 6점식에서 6호 30점이죠. 3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3 4 5 5